SBS 스타킹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지며 화제가 된 바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씨가 카네기 홀 부속 리사이틀 홀인 짠켄 홀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. 박지혜씨는 지보이네르바이젠 등 음영 소품과 대중 가요를 추기에 흥이 넘치는 연주로 소화해내 청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. 박지혜씨의 독주회는 올 가을 시즌 카네기 홀 공연 중 첫 번째 클래식 독주회라고 기획사 측은 밝혔습니다.